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오후 5시 무렵 저는 공병호의 독서산책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 중에 몇 분이 남기신 댓글에서 지소미아 파기 연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조건부라도 파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기정사실화를 조마범아 지켜봤을 겁니다. 상당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체험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나라의 외교정책이 한미일 삼각동명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그런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불안감이 교차되는 그런 묘한 심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써 8월 22일 날 정격적으로 발표된 지소미아 파기는 3개월 만에 일시적 동결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반전 과정입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자의 특성과 또 그 의사결정자가 그동안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왔는가를 살펴보면 대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과 그동안의 걸어온 과정을 미뤄보면 무리한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마지막 날인 11월 20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을 공식 발표하기에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중재 노력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이 단기간에 혁일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지소미아 완전 복귀를 거둬들이고 파기 결정을 유예하는 일시동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두 나라를 적정한 순에서 갈등을 봉합하도록 만들었다 봅니다. 일시동결 방안은 미국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일시동결안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어렵다면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일시동결 방안을 미국 측이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곤 했습니다. 결국 한일 양측은 한국은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제기하는 순에서 일시동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의 근거안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난 11월 17일 날 국무부 고위관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중재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양국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일 관계는 해군 비유법으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뱀머리가 기울기만 하다가 속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언급에서 미 국무부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기대와 달리 일시동결 방안을 받아들인 그런 결정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동결 방안에 대해서 국내 신문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일손익계산서 해보니까 일본의 판정성 그리고 우리는 대화만 얻고 WTO 제소를 카드를 내줬다. 이렇게 다소 한국이 패배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중앙일보는 지소미아 봉합, 한국은 어음을 받고 일본은 현찰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평가도 한국이 다소 패배했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저의 평가는 아주 명료합니다. 8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판단 그리고 전략적 실수로 내린 지소미아 파기를 어찌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상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가 제가 내리고 싶은 그런 평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외교의 성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한국 외교의 패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 평가입니다. 참편은 아니고 패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성정이나 특성 등을 염두에 부르면 계속해서 파기를 우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원상 회복의 실질적인 이유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말 못할 고민이 뭐냐. 여러분들도 아마 예의주시해왔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마음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했을 겁니다. 말 못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면 문 대통령의 두려움이 흉중의 두려움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일시봉합을 끌어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때 국민적 저항을 상당히 걱정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적 저항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이미 조국 사태를 인하여 국민적 저항이 어떤 모습으로 덜풀처럼 번져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에 대한 일시동결은 국민이 지소미아 파기 유예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소미아 파기 대신에 일시동결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